대구시가 지난 20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과 기업지원기관, 대학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이슈들과 올해 대구시의 기업 지원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올해 대구시의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안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의 기업 지원 장비와 시설의 안내, 4차 산업혁명 관련 특강과 미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사업화는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역기업과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킹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